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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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니 죽었다 니들 죽었다 화났어 레이지 모드다 우리의 레이지 아츠를 보여주지 우리아가 거기 뺏겨서 그래 미니베이스 내가 미니베이스를 한 마리를 달렸어야 하는건데 내가 화장실 갔다와서 2초에 시작했어요 에필 맵이 그 맵인거야 에이 굴소 모기 중 우리의 기관은 컷! 음... 이쪽은 제가 좀 이따가 시합을 알려드릴게요 네! 고맙습니다 히샵 알켰어요 히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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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게 전병력은 아니었으니까 괜찮은데 아까도 이런식으로 이제 밀렸는데 일단 뭐쯤에 모여있죠 뭐 이 쪽 이 쪽 에 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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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퍼너즈 중앙에있네요 초퍼너즈 중앙에있네요 아쉽어 이게 쫄보니 이제 니들이 아까 볼셉을 써버렸기 때문에 너무 서풀이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부턴 이제 보병 저기 뭐 한마리씩 어 드세요 예 아까 먹는거 시도했는데 초퍼가 방해하더라고 미니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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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쯤에서 요쯤에서 모여계시죠 oxygen 잠깐만 이거 시야통 그래 이게 우리 게임이지 이게 우리 방식이고 파랑 한번 슬 찔러보죠 그냥 그러죠 뭐 이상하면 빠지면 되고 나이스 미니 방멸 잡아 꼭 끼고 앉아있어 이것들이 어? 제거 힐이요 예 웃기고 앉아있어 어? 니들이 한판이 그 우연히 이긴거야? 아니아니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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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 저기 뭐야 거기만 여기여기 들어가세요 주둔지 일단 난 차도 없는데 왜 사이클로스 뽑았어? 고병인데 왜 벤시 뽑았어? 놈들이 말이야 어디서 루틴대로 해 어 나 멈췄다 이거 확 어허 어허 뭐 그래도 안전한데서 멈췄네 어 왜 이렇게 오래 멈춰있지? 아 진짜요 큰일인데 어허 됐다 풀렸어요 풀렸다 어허 오케이 뭔진 거의 다 빠져졌네요 화이팅 저것만 더 밀어내면 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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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진구나? 그냥 hhhh 아주 더럽게앙진군요 진짜 우린 너네처럼 그렇게 질질 안 끌어 게임을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어디서 잘한 척이야 숨숨 널 만지면서 정체는 지지나 전력을 엄청 적게 먹는구나 GERBF 아까 걔네가 우리가 한발 쥈던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젠네한테 졌어요 오! 쟤는 독일 놈인가? 그냥 g.r 클랜 아닐까요? 아 스타스트라크 혼자서도 다 이겼어. 무시무시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은 제가 열어드릴께요. 예. 뭐야, 커터 두 명이네? 네, 맞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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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버린 쉐키드라 모든 faculty 모든 units 모든 울еб은 모든 군인들이 너는 이제 모든 군인들이 모든 군인들이 모든 군인들 다가가 굴버린 3대 다 잡았어 엔지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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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엔지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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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뽑았으면 빨리 빨리 들어 왔어야지 빨리 뽑았으면 빨리 빨리 뽑았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. . . . . . . 아... 근데 얘네가 걔네를 어떻게 이겼지? 하긴 그잉 그잉 이길 제목이 아닌데 . 물량으로 물량으로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으니까 물량으로 밀었나 보다 ak 대길 제목이 아닌데 얘네가 어디가서 이렇게 처맞고 댕기는 애들이 아닌데 아까 진짜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었어요 2명씩 1명씩 따먹혀서 그랬지 깔 konuş 재미있는 띠리 띠리 오 지지 오 매넌 데 쟤네랑 우리랑 등급은 똑같은데 캠피언 오닉스 창피언 오닉스 이제 우리 insanlar들 그거 하러 갈까요? 별권 그써ский 다행히 했다. 받아차례다.